태극전사들의 스페셜한 올스타리그 감독 매치 들어왔습니다. 최성용 감독은 마라도나 선수 몸매를. 최라도나. 최라도나. 현영민 선수가 경운 기록을 갖다 박았는지 안 누구도. 일렸습니다. 조재진 시저스키. 역시 조재진의 시저스키. 현영민 뛰었어요. 이은영. 오 채진철. 튕겨냅니다. 이은영 밀어납니다. 채진 선수 융통성이 없어요. 끝까지 뺏어내거든요. 진짜 가자. 최진철. 가석주 왼발. 가석주. 가석주. 오늘 꽉 많이 나겠는데요. 오. 공에다 은룡탕을 했어요. 옐로 카드 봤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자. 오. 백지은 큰일 날 뻔했습니다. 백지은 뭐하는 거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런 일이 없다 보니까. 저번에 1차선하고 틀린데요. 좁습니다. 바캉스 감독님 계실 때. 좁지는 않은데. 왼쪽 측면에서 올라갑니다. 네. 좋습니다. 김병진. 현영민. 자. 현영민. 좋은 거. 아. 아 되게 뭐해요. 현영민 뭐하죠. 현영민. 관종이에요. 오. 잡았어요. 오. 잡았어요. 뭐야. 이거 뭐야 이거.